아 내 드랍 갖다 버렸잖아 어? 나 근데 왜 점화해? 아 나 이거 대생업 없이 점화 들었나보네 망했다 인지하고 된 건데 왜냐면은 원래 강타에서 막 말린 거 점화구나 양피지 나오지 않나 이미? 왜 집을 안 가지? 이래상 점화 훗 점화 훗 그래도 방금은 점화 덕분에 이득 봤다 점화는 그래도 불입니다 지금 미드 상황만 봐도 이게 다 점화의 여파거든요 지금 미드 라인전이 이렇게 된 것도 아우 씨 아 마공점 아니구나 심플래시턴이구나 나쁘진 않은데 뭔가 아쉽고 아 아 뭐야 나 보사도 들었어? 끈석 아니라? 아 아 개판이구만 이판 아 이러면 로무 가야되네 아 일단 들어가자 어차피 점화는 그냥 신속 가야겠다 오 헥 와 오마이 갓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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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우린 킹 자아 멍냠 근데 GG쮸기 풀까지 아깝다 내가 잡아주면 돼 일단 나이스 잡은 게 중요하다 생각나는 전부 다 죽여 알았으 따라갈 만한 것 같겠다 으어 난 여기까지다 아 드락 너프 아 진짜 드락 너프 먹기 전이었으면 이거 안 죽었는데 드락굴 돌아서 체감이 되네 인기 하하 하하 나 어차피 죽은 거였네 헬카림이 달려오고 있었네 오아 으어허허 어허허 무비 오 보이자마자 바로 멈춰버리잖아 브레이크 바로밟아 자 일단 이거 먹고 내려가지 극대 레카림이라 녹기는 또 잘 녹긴 한다 툭 치니까 죽네 과연? 했 hackers 스틸만 안당하는 확실하게 보이네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Uh, 내 드라 nieu기Ç전 펜타퀴 GG 성립이 안 돼 내 탈론 배에 푸는 순간 아비 이거 두 번 펜타각이었는데 아 자식이 형 이거 왜 안줘 어 템바 징그럽다 거기다 이거 암흑검까지 받았어 30킬 암흑검 탈로이야 레전드 나도 차식이형한테 쌓인게 많아 진짜 미안한데 하하 아니 개빨라 아니 나 너무 느려 지금 위속이 30킬 까비 와 일단 휘판 어 오랜만에 역대급 KDNG? 암흑검 28킬에 펜타킬 올해 한 게임중에 제일 뭔가 임팩트가 컸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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